오늘도 매니저들이 벌려오나 보다. 오늘은 다른 매니저네. 오빠! 이상준! 이상준 동생이 여기 저 웬일이야? 오빠 빨리 나와! 오빠! 이상준!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너는 외박하고 오나 봐. 아침부터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냐고. 우리 오빠 어딨니? 상준이 지금 커피 사러 나갔어요. 지금 집에 없어요. 오빠! 이상준! 너 여기서 딱 기다려. 아니 상준이 동생이 왜 아침부터 이 난리야? 우리 오빠 진짜 없어요? 어? 잠깐 앉아서 기다려요. 곧 올 테니까. 뭐? 야! 그거 좀 되니까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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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